네 여러분께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애플의 컨퍼런스 WWDC22가 열렸는데요 놀라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또 전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행사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일단 아이폰 운영체제, iOS라든지 맥OS 이런 기능 업데이트 그리고 또 애플의 시스템1 칩의 차기작 공개 여부였구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은 M2 칩을 장착한 새로운 칩이죠 M2 칩을 장착한 맥북이 나올 것인가 공개될 것인가의 여부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 9월 쯤에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M2, M2라고 하는 문자가 스크린에 탁 떴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런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M2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서 한 5일 전인가 M1 맥북을 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렸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요 지금 M2 맥북이 지금 출시된 모습이 이런데요 보니까 이 칼라가 처음 보는 칼라네요 차콜이라고 해야 되나 블랙이라고 해야 되나 진한 색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 실용 제품 상용 제품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데모 할 그 데모형 데모용 제품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M2를 소개한 조니 스루지 애플 하드웨어 기술 추석 부사장이요 이 M2 맥북의 새로운 성능을 소개를 했는데 2세대 5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해서 전작인 M1 대비 25% 늘어난 200억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제작됐다 엄청나네요 엄청난 기술이죠 그래서 M1 대비 50% 확장된 초당 100GB의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24GB의 통합 메모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성능이 대폭 개선된 거죠 그리고 또 M1 시리즈의 장점이 또 전력 효율이었잖아요 배터리도 오래가고 그 다음에 발열도 적고 그랬는데 지금 동급의 최신 10코어 PC 노트북 칩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전력일 때 2배 성능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동일한 성능일 때는 전력은 25% 대단하죠 여러분 아 진짜 M2 맥북은 나오면은 뭐 배터리도 늘어나고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보도 자료를 보시면요 맥북 M2 칩이 들어간 맥북에 지금 특징이 한 3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첫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전력 효율이 좋고 또 그 다음에 발열도 적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능도 뛰어나고 이거는 지금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요 무게와 두께 장점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1.13cm의 두께 굉장히 날렵하죠 그리고 어 전체 부피가 전작 대비 20% 줄었고 무게도 1.24kg 수준으로 한 손으로도 가볍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무섭네요 애플 아 진짜 도대체 맥북은 맥북을 비롯해서 얼마나 더 좋아지려고 이러나 참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요 세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상 작업 같은게 이제 절대로 끊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이널컷 프로 같은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거 할 때도 끊김없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성능을 갖췄다 라고 해 있구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거 가격이겠죠 그래서 맥북 에어는 1199달러 약 150만원 부터고 프로는 약 162만원 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맥북 에어와 프로가 가격차이가 얼마 안나요 그런데 또 맥북 에어가 에어도 또 성능이 비슷해져서 프로랑 거의 차이가 안난다니까 이제 또 맥북 에어와 프로 중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되는 생각도 해보네요 예 아 저는 m1 맥북을 사가지고 이거 그냥 뭐라 그럴까 닥쳤던게 지붕 쳐다보는 경우로 뭐 그렇게 에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소식 하나 전해드렸구요 여러분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